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오늘 우리가 왜 만났죠 형? 왜 이렇게 대목을 모르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그쵸 왜 줬냇말이야 진짜 리얼하게 그냥 제가 보내줬던거가 이제 7번 테이크 풀테이크거든요 오늘 중대 발표가 있어요 무섭게 왜그래 왜 나를 안쳐 앉아봐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렇게 제이크를 즐기고 뭐야? 스테블라이저 하는 카메란데 보여줄게 이거 전에 들었을때 이름만 찍어주고 오셨네 오셨어 저거 뭐야 저거는? 산거야? 샀죠 이 버튼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 끌게 신기한데 어떻게 찍어야 돼? 청하이 망가뜨렸어 이런 거 왜 만들lo? 고맙습니다. 와우 와우 우와 뭐야? 짱이지? 어떻습니까 여러분?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참에 그거 하자 커버곡을 좀 정해볼까? 딱 지금 카메라 이렇게 큰 것 같은데 아 너무 배고프다 조콤해 대박 진짜 못해 어? 다들? 그리고 가는거지? 배터리랑 메모리가 아깝다 진짜 타콤을 가고싶어 나도 힘들게 갔지 운동 한시간 넘게 하고 딱 샤워하고 온거란 말이야 운동했으면 운동하고 먹으면서 안쪼봐 나는 운동하고 먹으면서 안쪼 처음 들어봤어 배터리가 확실히 모자라서 빨리합시다 우리 내일 저기 우리 테슬라 사장이랑 미팅이 있으니까 아 배터리 문제로? 오늘 오늘 저희가 애니랑 커버를 하게 됐는데 어떤게 목적이에요? 지금 커버하는 이유가? 저 있어요 우리 커버를 진짜 몰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에 늘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웨이베콤이란거 웨이베콤이란거 죽은 노래 죽은 노래 난 그거 무너파이브 나도 무너파이브 좋아 대인형 못들어보자 어제 생각한거중에 코코라고 알아? I'm in love 코코 영화 알아?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알아? 2탄 봤어요 그거? 나 못봤어요 눈? 눈? 네 왜 하는거? 송훈이 형한테 송훈이 형 여기 나만